이런 공은 편하게 치면 키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공이 살짝 멈췄다 가는 듯한 액션을 취해 시간차로 키스를 빼내야 해 쌤 그래도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야채 작가 기술 넣으면 좀이 빠진다니깐 그럼에도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너희씨 두고 봐 이런 두께가 말을 안 듣네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잠깐 기다려 야이 개새끼 방금 뭐라 한 것 같은데 야이샷이라고 했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미안합니다 에휴 2 2 3 4 5 6 6 8 9 10 12 12 놀랬어? 그 중도행기가 보러기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걸어서 살벌한 회전 리버스 좋았어 이런 뒤에라 먹을 그 중도행기를 망고? 쫌은 어디로 빼시려고요? 쫌은 편하게 빠질 것 같은데 편하게 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잘 치요